네, 쓰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앞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브랜드들과 함께 콜라보를 해볼 텐데요. 저의 레전드 성대모사 영상만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뿅! 아,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단태 씨랑 은별이, 석훈이, 석경이한테 선물 하나쯤은 챙겨줘야죠. 아, 날 이렇게 만든 오윤희한테도 감사의 선물 하나쯤은 보내줘야겠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쇼파님, 여기 그럼 추천 제품 좀 보여주세요. 산뜻하다. 이게 입생로랑 뷰티의 21년 봄 신상 향수예요. 뉴 리브르 오드 투알렛. 에너지 넘치는 스파클링 향과 밝고 상쾌한 라벤더로 시작되는 이 향. 오렌지 블라썸의 관능미. 화이트티의 밝고 순수함이 대담하게 어우러지는 화이트 플로럴 향수라. 이건 무조건 내 얘기야. 내가 나한테 선물해야겠다. 아주 잘 어울리겠어. LG전자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이건 단패씨랑 우리 애들한테 선물해줘야겠다. 깨끗한 공기는 언제 어디서나 필수잖아? 쇼파님, 여기 색깔 몇 가지 있어요? 깔별로 챙겨주세요. 아, 요즘 오윤희 볼 때마다 느껴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나도 스트레스 받아. 정말 마주칠 때마다 피부가 점점 까칠해지더라고요. 윤희야, 나는 피부가 까칠해지는 꼴은 못 봐. 백화점 안티에이징 1위 화장품. 숨 3, 7, 슴마 엘릭서 에센스. 나도 이 한 병으로 7일 만에 여신 피부 됐잖아, 윤희야. 이거 쓰고 옛날 피부로 제발 돌아와! 아, 요즘 막 머리가 예전에는 풍성했는데 예전 같지 않고 자꾸 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두피 케어 에센스라도 좋은 거 한번 사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아, 아베다 임바티 어드벤스드 스카이풀 리바이탈라이저예요? 아, 이 임바티 라인이 3스텝으로 이용해야 좋은 거구나. 그중에 핵심 제품이 이 리바이탈라이저예요? 아, 이게 하루에 딱 한 번만 두피에 뿌려도 그렇게 영향을 막 뿅뿅 준다는 그 세럼이에요? 아, 얼마 전에 용식 씨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아, 바로 이 향수예요. 미지의 왕국으로 열기구 타고 뭐 모험을 떠나고 싶다나 뭐라나 한 번 뿌려볼게요. 음, 막 약간 그 과일 배 향기도 나는 것 같고 그 은방울 꽃 향기도 막 나는 것 같고요. 약간 그 팝콘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안나스윈 스카이라는데 안나스윈 스카이풀이고 데이트하러 가야겠다. 아, 용식 씨! 센투룸 멀티 구미 음, 이거는 젤리 비타민이네. 음, 나는 비타민 알약을 잘 못 먹어서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젤리라서 진짜 편하네. 이렇게 짭짭 소리 내도 돼요? 맛있다! 아, 앞으로 이거면 다들 알아서 비타민 잘 챙겨 먹겠다. 그래서 아, 삼천포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막 요즘에 멋을 버리고 다니고 아, 나한테도 시방 그 분당스케어의 몽벨 매장을 구경 가자고 자꾸 졸라쌌는디 시방 이 티셔츠를 사왔어요. 아따, 시방 이 원단이 아따, 이 차르르 차르르 한 것이 아따, 시원하고 괜찮은디? 아따, 이 색깔 좀 보소. 아까 이거 오묘한 것이 아따, 삼천포, 니 티셔츠 좀 볼 줄 안다잉? 워베! 이 가방이 키플린? 아따, 시방 키플린 우린 아냐. 아따, 키플린 겁나게 세련돼져 버렸다잉. 나아가 또 이 한 보부상 하언디 시방 이것이 엄청나게 가벼워 버렸냐잉? 봐라잉? 이 봐라. 내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버렸지 않냐잉? 아, 이것은 그냥 봐. 아, 데일리템으로 뽕 뽑는 거다잉?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오직 너의 목표, 너의 성공만 생각해. 조말론 런던 고렁을 뿌리며 커리어머니 된 너를 생각해. 연차 쓰고 떠난 하와이의 따스한 햇병. 그 아래 피어난 레드 히비스커스. 너의 기란내자는 오직 데이드리밍 컬러 컬렉션. 옐로우 히비스커스 코롬. 레드 히비스커스 코롬 인텐스 뿐이야. 어머니, 피부의 자외선이 얼마나 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름에 이런 모자 하나쯤은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햇빛에 아무런 대비착 없이 나갔다가 겨울에 잡티 올라와야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리본 디테일.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로맨틱 스타일. 헬렌 카멘스키 오데타. 전적으로 저를 믿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가이링클 바운스 멀티밤. 네 얼굴의 주름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네가 아는 제품도 네가 쓰는 제품까지 의심해. 이건 연어 3종 컴플렉스에 제주 발효 오일, 주름미백 이중 기능성,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까지 전부 다 갖췄어. 이게 바로 김고은 멀티밤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